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갑니다. 솔직하고 화끈한 얘기. 자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예스 오아 노입니다. 자 후보께 가장 궁금한 다섯 가지 이렇게 질문을 묻는데 5초 안에 예스 또는 노로 대답하시고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노 코멘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예스 오아 노의 대답을 듣고 그 뒤에 얘기는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2010년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지사 출마. 지난번에는 유시민에게 양보를 했는데 또 양보하게 될까 봐 솔직히 짜증난다 또는 걱정된다. 노. 자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그때 2010년도에 내가 유시민 후보 대신 단일화 후보가 되나갔다면 김문수 지사를 이길 수가 있었다. 예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민감한데 한때 민주당 엑스맨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자 엑스맨은 같은 팀 안에 있는 스파이를 찾는 이런 예능 프로의 제목인데요. 자 한때 민주당 엑스맨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솔직히 내가 봐도 내가 민주당에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다. 그렇게 불릴만 하다. 노. 노. 네 네 번째입니다. 경제 전문가지만 경기도 재정 회복은 솔직히 어렵다. 노. 마지막입니다. 약속 정치 대 거짓 정치 이 프레임에 이제 힘을 잃게 된 야당 이제 사실상 더 이상의 전략은 없어 보이고 이제는 원래의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 노.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2010년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 지사 출마 지난번에는 유시민에게 양보했는데 또 양보하게 될까 봐 솔직히 짜증난다. 또 그런 걱정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2010년에는 제가 민주당 당원이 경기도에 한 20만 명 있었고 국민참여당은 2만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에서 모바일 방식에 의한 신청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모바일은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비슷한 숫자가 신청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결집도가 높은 국민참여당에게 졌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도 점검하고 또 점검했고 현재의 경선 룰을 제가 많이 양보하고 양보해서 만들었지만 현재의 경선 룰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경쟁력보다는 어떤 모바일에 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두 분 원혜영 후보가 있고 김상권 후보가 있는데 솔직히 누가 좀 더 껄끄러운 상대로 보십니까 경선에서 둘 다 좋은 후보들인데 둘 다 경기도민들이 최근에 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본선에서 새누리당 사실상 남경필 후보로 거의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남경필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김진표뿐이다라는 여론이 많이 확산되어서 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제가 두 사람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후보들 사이에 지금 버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상권 후보 무상버스를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고 김 의원께서는 버스 준공영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상버스는 왜 반대하고 준공영제를 왜 외치신지요. 우선 이게 굉장히 기술적이고 어려운 용어라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요. 버스를 완전 민영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적자 노선 같은 곳에 적자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도민 세금으로 보존해 주죠. 그리고 유가보조금이라든가 환성보조금 같은 걸 합쳐서 버스에 대해서 한 2천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버스가 지금 우선 버스가 부족하고 좌석이 부족해서 출퇴근 시간에 오래 기다려야 된다든지 오지에는 제대로 버스가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어서 완전 민영제만 가지고는 버스의 쾌적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 공영제로 가는 데는 서울시 버스 한 7천 대 가는 걸 갖고 추산했을 때도 3조 정도가 자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경기도는 더 면적도 넓고 버스 숫자도 1만 대가 훨씬 넘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선진국들 뉴욕이나 도쿄나 런던이나 마리나 이런 데가 완전 공영제로 갔다가 워낙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재정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세금만 늘어나니까 서비스도 별로 개선 안 되고 그래서 영국 런던 같은 데는 노선 입찰제 같은 걸 통해서 준 공영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공공성과 효율성 세금 부담이 너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냐의 문제고 저는 거기서 버스 준 공영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원회용 의원은 이 버스에서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이 무늬만 공영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건 저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상... 제가 생각하는 준 공영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공영제는 지금 김상곤 후보도 원회용 후보도 누구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서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나 제가 말하는 준 공영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준 공영제는요. 지금 서울시와 일본이 준 공영제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서울시와 인천이요. 그것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선 입찰제 같은 런던에서 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로 절감해 가면서 버스의 증차를 통해서 좌석버스나 이런 것이 편리하게 다니게 해서 버스에 따른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준공제보다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버스 운영의 서비스와 공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많아서 지금 버스는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데 그런데 김상군 후보가 얘기한 무상버스를 반대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무상급식의 그 위력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환영된 건 아닙니까? 그것은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지금처럼 등록금과 교과서만 무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급식까지 포함할 거냐 하는 문제였고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 비교육적 효과를 없애고 맞벌이 부부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준다는 점에서는 이게 좋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확산됐죠. 그러나 무상버스는 만일 이용자에게 돈을 안 받으면 국민이 경기도민이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야 그걸 비용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쪽이 더 도덕적 회의를 막느냐 여기에 초점을 모아진다면 결코 무상버스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상버스는 좋은 버스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2010년 유시민 대신 내가 단일화 후보가 되나갔다면 김문수 지사를 이길 수 있었다. 지금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선거 결과가 경기도 내 주요 시장 인구 많은 시의 시장들이 얻은 표만 다 얻었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김문수 지사보다 한 30만 편은 더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유시민 후보는 지인보대 보수의 프레임으로 가는 바람에 경기도 북부와 농산오천 지역에서 큰 표 차이로 져서 결과적으로 김문수 지사한테 19만 편이나 졌죠. 네. 그런데 혹시 김진표 후보가 그 당시에 나갔다면 상당히 보수적인 후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보 이른바 집토끼가 달아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관료 생활할 때는 어떤 공무원보다도 너무 개혁적이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상속증여세세, 가사 강화 다 제 손으로 책임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당일 때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은 안정된 개혁을 해야 된다. 집권 여당이 국민들이 불안하게 이리저리 모으는 것은 잘못이고 국민들에게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해가서 혼란을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을 주로 펼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당내에서 중도적 위치에 있다고 보지 저를 보수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고르기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는데요.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동행, 최성수 씨의 동행을 가끔 잘 부릅니다. 왜 좋아하시죠? 부르기도 쉽고요. 가사 한 말이 좋고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행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예수와 노 질문 이어가겠는데요. 세 번째, 민주당 엑스맨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솔직히 내가 민주당에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있고 그렇게 불릴만도 하다. 이거 노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제가 원내대표 시절입니다. 당시 우리 당은 다가올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만든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는 무조건 신자유주의 산물이니까 다 폐기해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논리를 자꾸 추정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생겨서 저는 그것은 잘못이다. FTA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서 시행해야지 우리가 교육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에서 모든 나라의 교육 질서가 다 FTA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폐기하라 그러면 북한이나 쿠바처럼 단절된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하고 했더니 그분들이 제 공천을 막고 그랬죠. 그런데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저를 공천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진보당이나 그런 분들이 저를 막 선거 방해죄에 가까울 정도로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피케시위하고 그랬는데 선거 결과는 우리 당 경기도 후보들 중에 제가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와 우리 당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잘못 가했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태생되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진보도 성찰하고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서로 잘 통합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믿고 신뢰해 준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른바 모든 후보 중에 야당 후보 중에 확장성을 지금 강조하시는데 보수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이제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김진표 후보는 보수 관료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오히려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관되게 정치를 하면서 11년 동안 한 번도 저희 당의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저희 당 내에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크게 사랑을 받아서 중요한 일을 많이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 당 내에서 중요한 정책을 만들 때마다 제가 늘 중간에 서서 그 노선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 당내에 가장 압도적인 다수로 많은 사람은 저와 같은 중도개혁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에는 약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고 강경파도 온건파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다 녹여내고 그리고 당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승복하고 이것이 옳은 민주주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때아닌 인재 이념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게 같은 당 소속의 정창래 의원께서 무인기가 북한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신중치 못하죠.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확실히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죄라고 추정하는 쪽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아직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전혀 확실한 증거가 없죠. 그런데 그동안 많은 절으로 미루어 보면 늘 그런 형태의 도발을 북한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선거 앞두고 이런 민감한 시기에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강한 톤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 전문가시죠. 경제부총리를 지내시고. 경기도 재정 회복에 부담을 느낀다. 노라고 하셨죠?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 아니죠? 경기도는 본래 초인류기업이 제일 많은 도 아닙니까? 그래서 늘 경기도는 대한민국 6개 광역경제권 중에서 수위를 다퉜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정 8년 동안에 일자리가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또 재정이 위기를 맞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집행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전시성 그런 정치적 효과를 생각하는 데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다면 이것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재정세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순위로 보면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12번째나 13번째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 1등 경기도로 만들고 일자리 수가 한 20만 개쯤 연간 늘어나게 하겠다 임기내. 그것은 절대 과다한 숫자가 아닙니다. 손학규 지사 때 이미 2006년에 18만 개가 전년보다 늘어나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에 62%를 공급을 했는데 작년 김문수 지사 마지막 해인 작년에는 6만 5천 개밖에 안 늘어나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김문수 지사가 전체 자체 예산 중에 일자리 예산을 0.56%밖에 안 썼는데 서울이나 대구 같은 데는 다 2%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 모든 도정에 초점을 맞추는 일자리 도지사가 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선순환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예수와 노. 약속 정치 대 거짓 정치. 이 프레임의 힘을 통합을 함으로 해서 야당이 상실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젠 원래의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노라고 하셨죠? 결단코 노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경기도에서 치루어진 모든 선거에서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으로 치루어진 선거는 진보 진영이 100전 100패했습니다. 유시민 후보가 그랬고 2012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대선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의원 때 질 때도 그때 진보 대 보수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성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졌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함께 어우르는 중도 통합의 정치를 하고 또 민생문제 해결을 중심된 과제로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경기도의 어려운 민생문제, 일자리문제, 재정위기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적임자가 저라고 감히 자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imf 외환위기를 짐재준 대통령 모시고 극복해본 경험이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진행, 국정운영 경험을 총살려가지고 집중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대 보수로 가서는 안 되고 이런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누가 더 실천능력이 있고 유능하냐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가지의 비교적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답변을 해줘서 감사드리고요.